구경 후의 안사자 폭언 아 이 입에 담기도 어려운 문자 내용 지금 공개합니다. 보시죠. 자 문자를 주목해주세요. 사지도 않을 거면서 젊은 사람 시간 아까운 줄 알았지 사과도 안하고 죽일 수도 없고 이거 어 이거 도대체 무슨 얘기 여기 막 육두문자가 난무하는데요. 제가 그것까지는 입으로 옮겨드릴 수는 없고 아 이 무슨 황당한 협박 문자입니까 양 변호사님 도대체 뭘 안 샀다고 이러는 거예요. 저 문자를 올리신 분에 자신의 부모님이 안마기를 사러 가셨다가 안마기를 사지 않고 돌아왔다가 업자로부터 저런 문자를 받았다고 공개를 한 겁니다.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이 안마기 중고 안마기라고 해도 100만 원대니까 굉장히 비싸니까 실험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런데 이게 포장이 다 돼 있고 플러그도 없다 그래서 뜯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. 한 번 뜯으면 사가면 교환한 물도 안 된다고 하니까 아 그러면 못 사겠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욕설을 받았고요. 대신 또 업자도 또 이런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. 원래 전시해놓고 판매하는 매장이 아니라 창고형 매장이라서 살 사람만 오라 그랬다라는 거예요. 게다가 이제 점심시간이라 시간 없다 그랬더니 그쪽에서는 아니 물건 파는 게 중요하지 않겠냐라고 해서 일부러 갔는데 못 팔아서 화가 났다라는 건데 그래도 이건 아니죠. 아 그러니까 막 식사 도중에 살 것처럼 얘기를 하길래 식사를 멈추고 가서 이렇게 딱 보여주고 했더니 실컷 봐놓고 응 안사하고 갔다고 그래서 저렇게 폭언을 쏟아냈다는 건데 아니 그러면 면전에서 욕을 하더라도 하든가 이게 지금 뭡니까 문자로 글쎄요 저게 안막이라고 그러는데 안마의자 같기도 해요. 한 100만 원 정도 중고가 된다고 하니까 저 같아도 포장 못 듣는다. 플러그 없어서 지금 시험 못 해본다. 교환 함부로 안 된다 그러면 사기 좀 힘들 것 같아요. 100만 원 정도면. 그러니까 아마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그렇다고 해서 저렇게 얘기를 갖다가 한 것은 좀 전에 얘기 나왔습니다만 아니죠. 그런데 지금 한 언론사에서 혹시 사과할 의향이 없느냐라고 얘기하니까 먼저 사과할 게 아니다. 태도를 똑바로 했으면 내가 저런 소리를 갖다가 안 했을 거다. 이렇게 얘기를 갖다가 했다는 거죠. 그런데 아까 내용들을 보게 되면 상당히 좀 충격적인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데 실제로 반복적으로 욕설을 한 저 업자 같은 경우는 좀 명심을 해야 될 부분이 사실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, 무는, 음향, 화상,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정보통신망법 제74조에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처벌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해야 될 겁니다. 아 저건 아닌 것 같은데요. 알겠습니다.